박민호 50개, 서관창 선수 48개 진짜 끝까지 치열한 경쟁 했었잖아요 이게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최근 3년간 도루왕의 도루 개수 보시면 2020년에 시우준 선수가 도루 1위 할 때 35도로였고 키움의 김해성 선수가 21년에 46도로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박찬호 선수, 기아의 박찬호 선수가 42도로였으니까 그보다 10개 이상 많이 했었던 개수인 거예요 53개? 이종범구 지금 80 몇 개였나?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? 말도 안 되는 거야. 성격이 엄청 급하셔서 아마 도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. 지금의 80 몇 개는 나올 수 없겠죠. 이종범 위원님은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자기가 1년에 나가야 하는데 타자가 한 공 4개까지 수익 안 하면 열바닥 부딪혀야 돼요.